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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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만나서 반가워. 얼른 친해졌으면 좋겠다. 여기는 프리기어 하트 포스터 촬영입니다. 저는 저 자체는 되게 긍정적이고 밝고 귀엽고 엉뚱한 그런 친구지만 사실 지수 온붙었다고 그러죠. 삭판사고가 끊임없는 친구예요. 그런 캐릭터이긴 해요. 무조건 남동생 같은. 이상. 아, 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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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어... 하지? 아니요. 자기소개해주세요. 저는 17살 강찬희입니다. 찬희랑은 반대로 현실 속에 가장 가까운 캐릭터가 아닌가. 현실 속에 남자친구? 조금조금 챙겨주고 그립고 그런 사람이에요. 항상 그리운 존재? 네. 잘하고 고치고... 아, 이거 좀... 텍프한 남자? 귀여운 남자 같은 남자. 택시한 남자가 좀 계시더라고요. 다원아, 여기 봐봐. 침대대라고 하나요? 잔소리 엄청 많은데 막 가방 문 닫아주고 넘어지려고 막아주고 로우님. 안녕하세요. 잘생긴 외모 뒤에 숨겨진 그 따뜻함 때문에 로우니가 맡은 나쁜 남자는 좀 매력있어요. 운동 잘하는 남자. 그래서 제 이상형은요. 그리고 코인 야구장에서 이제 백허그를 하면서 과감하게 해라.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네가 뭔가 핵심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주셔가지고 과감하게 좀 더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초콕 틀어드릴게요. 화가 안 하네. 이렇게 하나요? 아니, 이렇게 화가 안 하네. 선배님이 그 시간만큼은 조금 더 설렐 수 있게 다가오라고. 죽여라, 죽여. 그냥 아예 죽여. 잘생긴 한데. 설레기도 했지만 쑥스러웠어요. 되게 얼굴이 가까이 있기도 했고요. 민하 선배님과. 네, 괜찮습니다. 민하 선배님에게 제가 다가가서 이마에 뽀뽀를 하거든요. 그 씬에서 계속 분위기를 잡아주신다거나 분위기도 치워주시고 장난도 많이 쳐주시고 제가 FNC 댄스 동아리. 허리 드리껴 보세요. 자, 액션하면 쑥스러워 동시에 오빠! 안 돼요!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거 잡을у! 아이쿠파츠orf missionary 저 사람이 benefic 아멘